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다음주 일기예보와 두저기압 시스템의 후지와라 효과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해양대기청 GFS는 현재 거의 같은 시간대에 다음주 한국과 일본의 비세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슈퍼모델의 예측을 살펴보면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 비구름대가 중국 산동반도를 지나 한국 서해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0월 18일 금요일 오전부터 19일 토요일 오전까지 한반도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후에 이 저기압은 한반도를 지나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여 10월 19일 토요일 오후부터는 일본 전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으며 10월 20일 일요일 새벽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북상하던 태풍급 저기압과 만나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란 두 저기압 또는 태풍이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경로가 변하거나 합쳐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세 가지 주요한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측 가능성은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경로의 변경 가능성인 것입니다. 두 저기압이 서로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쪽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저기압이 갑자기 서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북쪽 혹은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가능한 변화는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두 저기압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회전하는 동안 이 저기압이 강력해지면서 비구름대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을 벗어나서 일본 해상에서 태평양으로 멀리 사라질 것 같았던 이런 저기압이 이동 방향이 다시 바뀌어서 일본 내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다시 그럴 경우에 한국에 간접 영향도 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가능한 것은 두 개의 저기압이 합쳐지면 더 강력한 하나의 저기압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저기압 또는 태풍은 원래보다 더 강력해져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경로 변경, 첫 번째 가능한 변화는 두 번째 가능한 변화는 강수량의 변화 세 번째는 저기압이 더욱 강화된다는 그러한 세 가지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10월 14일 오전에 발생한 전세계 화산 폭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화산 폭발은 루어토피 화산,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루어토피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테말라의 산티아 구이토 화산이 폭발했고요. 이 폭발로 인해서 약 화산재가 4,000m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세 번째 화산은 역시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4,600m까지 치솟아 올랐고요. 네 번째는 에콰도르의 산가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의 기둥이 약 6,400m 상공까지 치솟았고요. 다섯 번째 화산 폭발은 에콰도르의 레반타도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4,600m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지진은 이번 달 10월 2일 새벽 5시 5분 34초에 발생한 남태평양 통과의 규모 6.6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입니다. 통과는 바누아토 뉴질랜드 인근 지역으로 대규모 화산 폭발 및 부레고리 지역의 대지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과의 영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남태평양 통과는 남태평양의 먼 지역이지만 이 통과가 부레고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레고리 지역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일본, 대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미나 다른 부레고리 지역 이외에도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달 10월 2일 날 규모 6.6의 강진이 통과해서 발생했는데 올해 5월 27일에도 똑같이 6.6의 강진이 역시 통과해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달 5월 27일 날 규모 6.6의 강진 전후를 살펴보니까 이번 달 4월 3일 오전 7시 58분 9초에 대만 화련한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서 16명이 사망하고 63명이 실종, 1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강진이 통과해 지진 언저리에서 가까운 4월 3일에서 발생해서 대만에서 큰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대만 강진 10여일 뒤인 4월 17일에 저녁 11시 14분경에도 일본 분고수도에서도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고수도의 일본의 강진은 고찌현과 에이메현 등 시코쿠 지방 일대에서도 진도 6약이 관측됐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현행 지진 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의 진도 6약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틀 뒤인 4월 19일 저녁 11시 27분에는 일본 나가사키안 대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3.9 진원의 깊이는 19km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 지진의 진앙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대한해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영남지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모두 8건, 88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도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남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4.87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2021년 서귀포 해역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과의 지진 전후를 살펴보는 이유는 통과 지진 그 전이나 그 후에 우리 대한민국 주변 일본대든지 대만 이쪽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과는 남태평양 부레고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대와 화산대가 집중된 곳이고요. 전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통과는 그 중에서도 특히 활발한 지각활동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판경계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도 많이 있죠. 통과해서요. 따라서 이번 달 10월 2일 날 규모 6.6 강진 통과해서요. 5월 27일에도 6.6 강진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레고리 지역인 대마도 해역, 군고수도 일본의 대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거죠. 특히 최근에 대만에서 화렌에서 내륙 강진들이 발생 중인데요. 해상도 있지만 내륙이 많다. 대부분 화렌은 해상 지진인데 최근에 계속 이 종국 단층에서 내륙에서 지진이 대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불안한 겁니다. 어제 10월 13일에도 일요일에 저녁에 대만 화렌 인근 해상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저께 대만에서요. 대만 지진 관련해서 종국 단층이 불안한 것에 대한 영상은 지금 영상의 이 영상 상단을 보시면 대만 종국 단층 지진 영상이거든요.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